자 오늘은 여러분들 건축법 이어서 대지 관련, 대지와 도로, 그 다음에 건축선 이런 부분 들어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지부터 한번 볼게요. 테마 8번입니다. 건축법. 대지에서는 여러분들 대지요건, 그 다음에 대지안의 조경, 그 다음에 공개공지, 그 다음에 대지분할제한, 그 다음에 하나의 대지안의 용도직이 두 개 이상 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행위지안의 적용기준 이래가지고 총 4개의 논점이 있습니다. 대지의 일반론이 있죠. 대지요건. 대지는 도로 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습제람이 뒤는 성토지방개량이라, 송계의 우려가 있으면 옹벽을 설치해라, 그 다음에 하수관, 하수구를 설치해라 등등. 그 다음에 조경이 있어요. 조경. 그 다음에 공개공지 있죠. 작년에 시험에서 공개공지가 나왔죠. 그 다음에 대지, 건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하면 안 되죠. 대지분할제한. 그 다음에 하나의 대지안의 용도직이 두 개 있을 때 행위지안의 적용기준, 이런 등등을 묶어야 됩니다. 묶어서 시험에 놓을 건데 단독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조경이라든지 공개공지 이런 것들은 단독 출제되기도 하고, 아니면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문제로 내기도 하고.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변경. 세 가지 논점이 있죠. 세 개는 시험에서 출제가 굉장히 자주 되는 게 있는데, 하나가 용도변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허가 관련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뒤에 있는데 건축면적, 바닥면적, 높이, 층수, 계산법이 있습니다. 계산법과 관련된 논점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거든요. 이 세 개의 논점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대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건물은 아무데나 땅에 짓는 게 아니죠. 건물은 땅에 짓는 게 아니고 대지에 짓습니다. 그래서 대지와 관련된 논점들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보시면 기출 횟수가 나오는데, 기출 횟수는 보다시피 많습니다. 22, 3, 4, 5, 6, 7까지 연속 출제죠. 그리고 28, 29, 30을 쉬었어요. 쉬고 31에 내고, 32에 33에 쉬고, 그 다음에 34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35회가 출제가 안 된다. 34회가 나왔기 때문에 35회는 출제가 안 된다. 그게 아닙니다. 연속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중요한 개념이죠. 대지는, 건축법에서. 건축법에서 대지가 중요한 이유는요. 건물은 땅에 짓는 게 아니고 대지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되기 위한 각종 개념들은 꼭 잡아두셔야 됩니다. 대지는 어떤 특정 테마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골고루. 그래서 조경을 내기도 하고, 공개공지를 내기도 하고, 분할 제한을 내기도 하고 하는 등등. 그래서 언급한 전체 개념을 묶어서 본다면,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35회 시험 역시 34회 때 나왔습니다만, 70% 정도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요도는 70%이기 때문에 별은 3개가 되겠죠. 여러분들, 학습 범위는 조경과 공개공지, 특히 출제가 되죠. 특히 조경이, 공개공지는 34회 때 나왔거든요. 34회 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경 파트를 조금 눈여겨봐 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출제가 잘 되는 테마니까 꼭 정리를 하십니다. 대지 분할 제한 면적 기준. 이거는 돼지 분할 제한 면적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미만으로 분할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국토개입법에서 건물이 없는 토지는 너무 작게 분할하면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들고, 건물이 있는 돼지는 건축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제한 면적, 기준 면적이 공법 전반에 걸쳐서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이 면적은 반드시 안기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노는 것뿐만 아니라 공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영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우리가 안기되어야 될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핵심 정점은 각 조경이라든지 대지의 요건, 공개공지별로 해서 핵심 정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수업을 들은 다음에 한 번 더 보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꼭 체킹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지는. 먼저 대지의 안전이죠. 대지는 인접한 뭐보다? 도로 면보다입니다. 도로 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뭡니까? 대지는 인접한 대지보다 아니고 인접한 뭐예요? 도로 면보다 낮으면 안 돼요. 즉 도로보다 낮죠. 어떤 토지가 도로보다 낮죠. 그럼 대지가 아이다. 도로보다 낮으면 대지가 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접한 도로 면보다 낮으면 안 된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가 내리죠. 그러면 도로에 있는 빗물이, 대지가 도로보다 낮으면 도로에 있는 빗물이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대지로 모이겠죠. 즉 침수의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로보다 낮으면 안 된다. 하지만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물이 잘 빠져요. 용도상 방습이 필요가 없더라. 그럴 때는 도로보다 낮아도 된다. 뭐가 된다? 대지가 된다. 낮아도 된다고 해서 대지가 된다. 즉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체크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비교된 상황이 뭐보다 낮으면 안 된다? 도로 면보다 낮으면 안 된다.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습지나 매립지인데 습지나 매립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죠. 습지나 매립지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있다. 단, 성토하거나 지방개량을 하면 돼요. 그래서 습한 토지나 매립지에 건물을 지을 때는 성토, 지방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된다. 즉 건물 건축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토나 지방개량을 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어디에도? 습지나 매립지에도. 그 다음에 대지는 빗물이나 오수를 배출하거나 체리하기 위해서 하수관, 하수구를 설치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요. 송계의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옹벽은 1m 이상, 2m 이상, 2m 초과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배우셔야 돼요. 절토, 성토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경사진 곳의 높이가 1m 이상입니다. 그럴 때는 옹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옹벽입니다. 옹벽의 높이입니다. 이건 절토, 성토 부분의 높이고 2m는 옹벽의 높입니다.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이면 콘크리트 구조로 해야 돼요. 그리고 옹벽이 2m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요. 옹2, 우리가 공작물에서 외웠죠. 옹2, 광사, 탑사, 굴육, 철육, 고팔 기억나시죠? 그래서 옹2, 2m 넘죠. 그러면 축조할 때 건축법 적용을 받는 공작물이기 때문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1m, 절토, 성토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로서 높이가 1m 이상이면 옹벽을 설치하고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이면 콘크리트 구조로 하고 옹벽이 2m를 넘죠. 그러면 축조할 때 뭐 해야 된다? 신고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옹벽의 외벽면에는, 외벽이죠. 외벽에는 지지하거나 배수를 위한 시설물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된다. 돌출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뭐는 돌출돼야 돼요? 지지하거나 배수하는 시설물 외의 구조물이 돌출돼서는 안 되니까 지지하거나 배수하는 시설은 돌출돼도 돼, 안 돼. 이거는 돌출돼도 되죠. 이거는 돌출은 OK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는 돌출되면 안 된다. 그래서 지지하거나 배수하는 시설물은 밖으로 튀어나와도 된다. 돌출돼도 된다. 이렇게 보이겠죠. 정리를 하면 절토성토분의 경사다가 1대 1.5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5의 경사가 진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높이가 몇 메다 이상이면, 경사진 곳의 높이가 1 메다 이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뭘 설치하라고 돼 있습니까? 옹벽을 설치해라. 이렇게 옹벽을 설치해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옹벽의 높이가 2 메다 이상이 되죠. 그러면 무슨 구조로 된다? 컨크로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옹벽이 2 메다를 넘죠. 그러면 축제할 때 뭐하고?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옹벽은 외벽이죠. 외벽. 외벽에는 옹벽을 지지하거나 배수하는 시설물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와면 안 되기 때문에 지지하거나 배수하는 시설물은 밖으로 튀어나와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옹벽의 요건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 메다, 2 메다, 2 메다. 그 다음에 초과. 다시 할게요. 절토, 성토분의 경사도가 1대 1.5의 경사가 있는데 이 높이가 몇 메다 이상이면 1 메다 이상이에요. 그러면 토사가 흘러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설치해라. 옹벽을 설치하고 옹벽의 높이가 2 메다 이상이면 콘크리트 구조. 옹벽이 2 메다 넘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2 메다 넘으면 축제할 때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옹벽의 외벽에는 지지하거나 배수하는 시설물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옹벽까지 대지의 요건으로서 정리를 했습니다. 조경 한번 보겠습니다. 대지 면직이 200 이상이면 용도지역이나 규모에 따라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경을 하여야 합니다. 조경 의무죠. 다만 다음은 조경을 생략할 수가 있어요. 시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조경을 안 해도 되는 경우. 보시면 당연한 것들이 있죠. 녹지지역은 녹지조경 잘 되어 있죠? 주변에. 그러니까 조경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농림이나 관리지역 안에 건물도 조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본지역은 주변지역에 조경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경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공장인데 대지 면적이 얼마짜리 공장입니까? 5천 미만. 그리고 공장의 연 면적은 얼마예요? 1,500.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 공장? 공장, 산업단자인 공장. 공장이 세 개입니다. 공장, 공장, 공장. 대지 면적은 얼마? 5천 미만이면 작죠. 그러니까 조경 안 해도 돼요. 공장의 면적이 1,500 미만이에요. 공장의 연 면적이 1,500이에요. 그러면 공장으로서는 큽니까? 작습니까? 큰 건 아니죠. 공장은 여러분들 제품을 생산해야 되고 생산한 제품을 쌓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쌓아둔 제품을 화물차가 와서 실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정 규모로 가져가는데 공장의 면적이 1,500이면 500평이 채 안 되는 거예요. 작으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 공장입니까?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은 조경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자체 조경을 하여 산업단지를 처음 만들 때 산업단지 안에서의 자체 조경을 해버리기 때문에 개별 공장, 공장마다 조경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은 세 개. 대지 면적이 얼마? 5천. 공장의 면적은 1,500. 어디에 있는 공장?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은 조경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짜리 물류시설도 조경을 안 해도 됩니다. 물류시설인데 1,500 미만입니다. 연면적이. 그러면 조경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중요한 게 있냐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은 제가 안다. 즉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있는 물류시설은 뭘 해야 된다? 조경을 해라. 물류시설인데 1,500 미만이면 조경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있더라? 그 물류시설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보기 싫죠? 별로 안 좋아요. 주변 지역 경관에. 사람도 많이 다니고 가는데. 그러니까 가려주세요. 나무를 심어서 가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물류시설은 1,500 미만이면 조경을 안 하는데 그게 물류시설이 어디에 있더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시험에서 대부분은 여러분 대부분은 여기가 답입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1,500 미만이면 조경을 하는 거. 이거 진짜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축산은 조경할 필요가 없죠. 다 뜯어묻습니다. 가설 건물은 존체경이 짧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대지에 연분이 있습니다. 나무 심으면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안 개할 것은요. 조경에서는 별도로 안 개할 것은 공정하고 물류시설 두 개만 개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그다음에 축사협회, 가설 건물협회, 그다음에 대지에 연분이 있더라. 조경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공정하고 물류시설을 외우면 되는데 공정의 대지 면적이 얼마예요? 5,000 미만. 공정의 연면적은 1,500. 물류시설도 1,500. 그런데 물류시설이 1,500 미만이어도 어디에선 해야 돼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산업단체의 공장. 이렇게 해서 물류시설과 공장은 별도로 안 개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은 조경을 생략하는 역에서 시험이 집중 출제가 되는데 이거는 나오면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문제 수준을 합니다. 다 암기하고 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조경을 제외하는 부분이 암기가 안 된 분들은 별도로 암기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상 조경이죠. 건물 옥상에 조경을 하는 게 있어요. 건물 옥상에 조경을 하면 옥상 조경의 3분의 2가 대지 안에 조경이 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조경 면적으로 산정해 주는 것은 몇 프로까지만 산정해 주냐면 조경해야 되는 의무 면적에 50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옥상에 3분의 2까지는 대지 안에 조경이 된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지 안에 의무조를 조경해야 되는 것에 50%를 넘어서 인정하지는 않겠다. 즉 옥상에 아마존 밀림이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대지에는 얼마나 해야 된다. 50% 이상 원래 조경 면적의 50%까지만 인정해 주니까 50%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옥상 조경은 3분의 2까지 인정해 준다. 자 이렇게 해서 조경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공개공지죠. 공개공지. 공개공지는 공개가 돼 있는 공지입니다. 누구한테? 아무에게나. 아무에게나 공개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대형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 건물 주변에 보면 분수대도 있고 그다음에 의자도 놓여져 있고 그다음에 나무를 심어서 소규모 공원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개공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그런 주변지에 가서 자세히 보면 공개공지로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공개공지는 별말이 아니고 공개가 돼 있는 공지, 휴식공간, 소규모 공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심지 안에서 소규모 공원을 만들어서 독지를 조금 우리가 형성하자라는 측면에서 만든 게 공개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개공지는요. 네 개의 논점이 있거든요. 네 개의 논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개공지를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공개공지를 설치하느냐. 그다음에 어디에다가 설치하느냐. 용도지역이 있겠죠. 무슨 무슨 용도지역. 공개공지를 설치되는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녹지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존지역에 공개공지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용도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공개공지는 얼마를 제공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효과는 어떤 공개공지를 제공했죠. 그러면 대지면적의 일부분을 공개공지를 짓잖아요. 그러면 혜택을 줍니다. 어떤 효과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는 문제인데. 어떤 건물이 핵심입니다. 공개공지를 지어야 되는 건물인데. 상위쪽으로 생각해 볼게요. 건물을 짓는데 그 주변지역에 소규모 공원을 설치하랍니다. 공개공지. 그럼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공개공지를 설치할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물이겠죠.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건물을 지을 때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건물은 두 문자 따서 안개해드릴게요. 먼데라니까. 종의. 5천 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업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누구라고요? 종의입니다. 종의. 종의. 우리 공법 여러분들 수업 듣다 보면 사람 이름이 세 개 나오죠. 세 개. 정택인 어디서 나왔어요? 지구단의 계획에서. 그다음에 병수인 어디서 나왔어요? 천병순. 정비포에서 나왔죠. 그렇죠? 재개발 재금축에서 우리가 중압이나 토이 등 소재가 사업을 하는데 공공주도 사업으로 전환할 때 천병순 이래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종의는 어디서 놓냐면 공개공지에 있어요. 종의는 뭐 안 놨냐면요. 공개공지에서 5천 원짜리 문화상품권 팔아다닙니다. 그래서 종의. 그렇죠? 5천 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엄수 이랍니다. 종이 뭐냐면 종교시설을 지을 때. 종은 종교시설입니다. 종교시설. 우는 운수시설이요. 문은 문화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을 지을 때입니다. 바닥면적 합이 얼마나고요? 5천 원 이상짜리입니다. 바닥면적의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이 종의 5천 원짜리 문화상품을 파는데 엄수 이랍니다. 이런 건물을 지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을 어디에 지을 때 공개공지를 설치하느냐고 할 때 공개공지는 어디에서 설치하냐면요. 첫 번째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전용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입니다. 모든 상업지역입니다. 모든 상업지역. 그다음에 어디에서 준공업지역에서 이런 건물을 짓죠. 그럴 때는 공개공지를 대지 면적의 대지, 전체 대지 면적에서 몇 퍼센트를 정하냐면 10%를 공개공지로 지어야 돼요. 그런데 10%가 실제 대지 면적이 10%면 크죠. 여러분 주변에 공개공지를 보는데 실제 대지 면적의 10%가 설치되어 있던가요? 아닌가요? 10%까지는 설치가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10%가 설치 의문데 이 10%를 계산할 때는 뭐를 포함하냐면 조경면적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군데군데 나무를 심어놨죠. 그것도 공개공지로 보겠다. 10%를 포함시켜야 돼요 말입니다. 조경면적이라든지 매장 문화재. 예를 들어서 건물 짓는데 문화재가 발굴돼서 문화재 보존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매장 문화재 보존 조치를 취했죠. 그럼 이것도 뭐로 보겠다? 공개공지로 봐주겠다. 그러고 보는 겁니다. 자 했죠. 대지 면적이 10%를 적용했으니까 착해 안 착해? 착하잖아요. 혜택을 주는데 용적률하고 높이를 얼마까지 완화시켜주냐면 120%까지 완화를 시켜줍니다. 대지를 몇 프로 줬어요? 10% 완화는 12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공개공지죠. 작년에 이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안기 부담이 좀 있는데 안기는 제가 두 번째 다 드렸죠. 공개공지 뭐라고요? 종이 얼마짜리? 5천 원짜리 문화산품권 파는데 엄수바닥면적이 5천 원입니다. 종은 종교시설, 운은 운수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판매시설에서 조심하실 거는요. 농수산유통가공시설, 농산물 도매시장 있죠. 이거는 제외합니다. 공개공지로 설치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농산물 도매시장에 가보면 파나 배추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공개공지가 설치가 안 돼도 돼요. 이거는 충분히 있으니까. 그리고 업무 숙박시설을 지을 때 공개공지를 설치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지을 때 공개공지 설치하냐면 일반주구 지역. 전용주구 지역은 공개공지 설치 아닙니다. 전용주구는 아니고 어디요? 일반주구 지역과 준주구 지역. 모든 상업지역. 그리고 전용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은 아니고 준공업지역. 그리고 녹지 이하도 아닙니다. 공개공지 설치하는 용도지역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대지 면적이 몇 프로를 정합니까? 10% 혜택은요. 용적률의 높이를 120%까지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볼까요? 대상건물. 바닥면적 얼마요? 5천 이상짜리. 종의 5천 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엄수 이렇게 하면 돼요. 어디에 선다니까? 일반주구 지역과 준주구 지역. 모든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 공개공지를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얼마를 제공한다고 했습니까? 대지 면적의 10%. 이 10%를 계산할 때 조경면적이나 문화재죠. 매장 문화재 원형 보존 조치를 했죠. 이것도 공개공지 10% 면적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공개공지에는 긴 의자나 파고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죠. 주로 분수대 같은 게 많이 설치돼 있어요. 의자도 놔두고 분수대 설치해놓고 나무 심어놓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화. 용적률하고 높이를 얼마까지 완화시켜줍니까? 120% 1.2배를 완화시켜준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공개공지는 종교시설, 운수, 문화재패, 판매,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제2종 근생을 설치합니다. 제2종 근생인데 제2종 근생은 공개공지를 설치할 의무 건물이 아니죠. 대상 건물이 아니죠. 그런데 2종인데 공개공지를 설치한 거예요. 차가다 안 차가다? 착하죠. 그래서 2종 근생은 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 건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개공지를 만약에 설치하잖아요. 그럼 착하다. 그래서 너한테도 혜택을 줄게 이겁니다. 이게 맨 밑에 있는 내용인데. 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인 건물로서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 건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건물 제2종 근생입니다. 이 대지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좀 전에 봤던 용적률하고 높이 완화 규정을 만화한다. 주운용하는데 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건물에서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완화를 해주는데 그때 뭐는 제외하냐면 주택법에 따르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단지 안에 공개공지를 갖다가 요즘은 많이 설치하고 주세상에 다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는 용적률하고 높이 완화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 건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혜택을 주는데 그 건물에는 뭐는 뺀다? 아파트는 뺀다. 주택법에 따르는 공동주택은 빼고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지 분할 제한이 있네요. 대지는 건물이 있는 대지는 건물이 없으면 국토계획법에서 여러분 개발 행위 허가로 갑니다. 건축법이니까 건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정 면적보다 작게 분할하면 안 되죠. 주구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주구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미만으로 작게 분할하면 안 돼요. 건물이 있는 대지를. 건물이 없는 대지를 주구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미만으로 분할하죠. 건물이 없는 대지를 너무 짧게 쪼개니까 난개발의 우려가 있더라. 그래서 그때는 뭐 받아라? 개발 행위 허가를 받고 건물이 있는 대지를 주구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미만으로 작게 분할하죠. 그럴 때는 우리가 회원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분할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이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구지역 얼마요?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이를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논점이네요. 하나의 대지가, 하나의 대지가, 대지가 1번째 토지가 있거든요. 1번째 토지가 이만큼 있어. 이만큼 있는데, 이게 용도지역이 이렇게 잘려버렸어요. 여기는 주구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하나의 대지 안에 용도지역이 몇 개 들어오더라? 두 개가 들어오죠. 그러면 국토계획법에서는 어떻게 푸냐면요.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건폐용정률을 정의할 때는 가중평균했고 건축제한을 정의할 때는 가장 넓은 대지로 흡수가 되어버렸죠. 이번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뭘 배웁니까? 건축법을 배우고 있어요, 건축법. 그래서 건축법 규정을 정의할 때 어떤 대지의 용도지역이 이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들어왔을 때 건축법을 정의할 때는 어떻게 하는데? 이때는 과반으로 합니다. 대지의 과반. 그래서 건물 대지 전부에 대해서, 건물하고 대지 전부에 대해서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규정을 마음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1번째 토지가 1000제곱미터가 있거든요. 1000제곱미터가 있는데 주지역에 속한 게 400이 있고 상업지역에 속한 게 600이 있더라.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건물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건물이.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 용도지역이 두 개니까 건축법 규정을 정의할 때는 건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대지에 뭐가 속하는? 그러면 과반, 1000제곱미터의 과반이면요. 과반, 반을 넘어야 되겠죠. 그렇죠? 어디입니까? 상업적이잖아요. 600. 1000에서 과반은 상업적이잖아요. 그래서 대지 전부 다하고 건물 전부 다하고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 즉 상업지역의 규정을 적용을 하면 된다. 그래서 건축법을 적용할 때는 330이 아니고 대지에 뭐라고 한다? 과반으로. 건물, 대지 전부가 대지의 과반이 속해 있는 지역, 지구의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건물, 대지 아닙니다. 대지는 아니고 뭐에 대해서만? 건물 전부에 대해서만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단, 건물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화재의 연소를 차단시켜놨죠. 그럴 때는 건물도 각각으로 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건물 전부 위에다가 대지X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건물 전부가 방화지구의 행위지안을 받는다. 녹지가 나오면 항상 각각이죠. 국계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각각으로 간다. 이렇게 세 가지 규정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개를 배웠습니다. 대지요건. 도로보다 낮지 마라. 섭제나 맥주는 성토지방 개량해라. 송계의 우려가 있으면 옹벽을 설치해라. 옹벽 1, 2m. 그렇죠? 절도성토분의 경사도가 1대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m 이상이면 옹벽을 설치하고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이면 콘크리트 구조를 하고 옹벽이 2m 넘죠. 그러면 축조를 되면 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배웠던 게 조경입니다. 조경은 조경을 안 해도 되는 것. 특히 공장하고 물류시설을 계약하죠. 대지 면적이 얼마? 5천 미만. 공장의 면적은 1,500. 물류시설도 1,500 미만이면 조경 안 하죠. 그런데 물류시설은 어디에서는 또 조경을 해야 돼요? 상업적이나 주거지죠. 그리고 우리가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은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 배웠던 게 공개공지죠.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대상 건물을 꼭 기억하시면 돼요. 사람 이름은 뭐라고요? 종의 얼마짜리? 5천 원짜리 문화상권 파는데 엄숙?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분할지한. 주거지역 60, 상원권 150, 녹지 200, 기타 60. 그 다음에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직에 글쎄 있으면 건축법을 적용할 때는 대지 모르고 한다고요? 과반이 속해 있는 지역지구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뭐에다가? 건물하고 대지 전부 다에다가.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기출문제입니다. 31회 때 출제된 문제네요. 건축법상 대지 면적이 2천 제곱미터인. 대지가 2천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조경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물입니다. 조경을 해야 되는 거. 물류시설은 물류시설의 연면적이 얼마? 1,500 미만이면 조경을 안 해도 되죠. 그런데 1,500 미만이라 하더라도 어디에서는 조경을 해야 돼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에 있는 물류시설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있는 물류시설은 1,500 미만이어도, 1,500 이상이면 당연히 하는 거고, 1,500 미만이어도 조경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조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장인데 대지 면적이 2천이죠. 대지 면적이 얼마? 5천 미만까지는 조경 안 하잖아요. 대지 면적이 2천이기 때문에 조경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가설 건물도 면적을 따지지 않고 조경 안 해도 되죠. 그다음에 녹지 지역에서 지으니까 조경 안 해도 되죠. 그다음에 축사도 조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도 됩니다. 1천 제곱 몇 하니 100제곱 몇 하니 이런 거 안 따져요. 축사는 무조건 조경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경을 하는 것은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다음에 34회 때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작년도 무난하게 나왔죠. 대지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건물은?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건물이에요. 첫 번째, 학교는 공개공지 대상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다음에 농수산 유통시설은 공개공지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원래 판매 시설은 공개공지 설치하죠. 그런데 농수산 유통시설, 농산물 시장은 안 해도 되잖아요. 왜? 배추, 무 많잖아. 그러니까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판매는 해야 되는데. 관망탑, 공개공지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관망탑은 안 들어죠? 그다음에 유소스텔,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물이 없었죠? 어? 운수시설, 종이 할 때 운, 운수시설이죠. 그럼 어디에서 지어? 준공업지역. 운수시설이 어디에 지어질 때는요? 일반주구직이나 준주구직, 모든 상업직이나 준공업직에서는 공개공지를 설치해라. 답은 5번에서 공개공지를 설치를 하는 대상 건물이 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기한 거대로 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예상문제 한번 볼까요?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 대지 면적이 1000이랍니다. 1000, 대지 면적은 1000이래요. 대지 안에 조경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물이 아닌 것은 했죠? 자연녹지는 면적을 따지지 않고 공개공지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공장은 1500 미만이면 공개공지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물류시설도 1500 미만이면 공개공지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공개공지를 설치하라고 했죠? 답은 3번이네요. 축산은 면적을 따지지 않고 공개공지 설치 안 하죠. 자연환경 보증지역에서 짓는 모든 건물은 공개공지 설치 안 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공식대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대지 안에 조경의 기준에 있어서 생략하는 경우라든지 공개공지에서 약간 암기 부담이 있는데 그 정도 암기가 여러분들한테 어렵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생소할 뿐이죠. 처음 하시는 분한테는. 그런데 올해는 강의는 처음 하시는 분보다는 공부를 한 번씩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암기가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건축법상 건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하면 안 되는데 기준 면적입니다.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답은 3번이네요. 그래서 암기한 그대로 갑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이렇게 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대지 관련 논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씻게요. 조금만 씻었다가 도로 부분을 또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씻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